수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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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있었어? 미안하다 뭐 하고 있던 거야? 다름이 아니라 노트북 전원이 나와서 한번 봐줄 수 있어? 이 정도면 봐 드릴 수 있어 물론 전산인데 전산? 전산 뭐하는데? 아니 이런 컴퓨터 핸드폰에 들어가는 전자기기부터 시작을 해서 OS 어플리케이션까지 만든게 우리 전산이에요 아 또 시작이네 아니 형 또 시작이라뇨 뿐만 아니라 컴퓨터 비전 AI 딥러닝 블록체인 이런걸 전부 다 만들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나가는 선구주작 이게 바로 전산이라뇨 아 뭐 신기술 다루는건 좋은데 그게 사람들한테 좀 이용한거야? 당연하죠 이런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용화 어플리케이션까지 만들어서 우리 삶을 실제로 바꾸는 선구주자라는건요 그래서 노트북은 언제쯤 고칠 수 있는거야? 어 근데 이제 전전은 전원이 안들어놓은건 못고쳐 이건 AS센터에 가보셔야될 것 같아요 하 전전2 사람들을 위해 새롭고 이로운거 맨날 만들 근데 노트북은 못고쳐 근데 노트북은 못고쳐 아이고 아이고 나 깡깡깡 아이고 아이고 한국같이 오시는데 네 정말 성공 많으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가 영무진한 후를 준비했습니다 흠.. 우리 대행 환장객이라면 천지 빛깔이 됐어 네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접수심에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내가 뭐 할 얘기가 있어 보니까 나 말할거 다 말했습니다 에이 그런것도 아니고 이번에 소니제품 되게 좋더라구요 역시 개발자님 최고네 네 요정도 됐어 여기서 IF문을 쓰면 아니 스위치문을 쓸까? 아 선배 잘못 썼잖아요 다시 말해주세요 다시 아 미안 미안 야 세개좀 다시 주려봐 세거? 오케이 아 근데 그거 세거 쓰지말고 다시 테이프로 붙여서 구멍막으면 제대로 인식하니까 테이프 써 네 선배 야야 안좋은데 오케이 아 진짜 어떻게 구현하려는거지? 나 진짜 모르겠어 어 찾았다 찾았어 야 나 할 수 있을거 같아 빨리 편식하자 줘봐 빨리 빨리 어? 꺼졌다 빨리張기 야 야 야야 ieso 귀여워 얘남 sounded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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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우리 토хото 한다고 아ede 야 생일이 안 나가네 나도 맞았네 으이 으 으 으 от 으 으 팩 우 9 내 생각이 나지만 이제는 타이밍이고 도슬리 받으러 주소요 암성에 지내밀지 도슬리 받으러 주소는 전하고 그 어떤 화제도 내내는 새해이 왜? 꺼내? 컴포인트 안되는데 왜? 야 그게 왜 안돼? 아니 너는 어쩌라는거야? 귀에서 보고만 있으면 되는줄 알아 너도 좀 움직여라 그런 조작함으로 하니까 니네들이 발전이 없는거다 했어 언제쯤 도철정리됐을까? 우리거 쓰라다 했어 우리 제일 먼저 우리 만든 제품들 때문에 니네들이 지금 나한테 아무 아무것도 아니구니깐 니네들께 하나도 없어 아니 이게 왜 없지? 뭐 되는것처럼 하잖아 아무것도 안하네 진짜 그러게 오늘 잠 다 잤 아 오늘 컴포터 들어온다 해서 잠도 못 잤는데 과자 뭐하는거야 야 미안해 얘들아 내가 오늘 꼭 해결해 볼게 알겠어 꺼내면 믿고 있을게 해결같은 소리 하네 누가 호랑은 해결 못하는데 손에 잠을 짓어 아 얘들아 일단 내가 고쳐보고 대면 박빛이 칠게 알겠지? 내가 갖고 온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날기래? 내가 성적도 마신다고 매직 한단에 사실이 아들 심지어 이게 뭐야? 이대야 이리 와봐 왜 검정색 사과가 있대? 이 집이 있는데 이제 만드는데 어어어어 여기 더우와 이거 보니? 더우와요? 어 되게 작은 콘서트 받아도 돼 영혼을 안 잡히네 그냥 과자 한 번 들여라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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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컨같아 어? 이성한 질문같은게 이런거 알았는데 과자 한 표도 토막과 전자 토막은 변화한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하네 어.. 그.. 뭐지? 컴퓨터공학과 전자고학은 뭔가를 떠나주기 조합하나야 하는건데 그런 것 같긴 한데 세 번째, 컴퓨터공학과 전자고학은 선한혁명을 꿈꾸나요? 아무래도 마지막 이 컴퓨터공학과 전자고학은 세상들을 위한 기술개발을 꿈꾸나요? 당연히 너무 좋아해 여여여 그 글로드가 글로드가 상에 가겠냐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긴 어딘데? 여긴 어딘데? 여긴 왜 이러나? 여긴 왜 이러나? 여긴 사람인데 어? 여긴 사람인데 왜? 뭐야? 여기 일단 여기 강한 사람 여기 강한 사람 여기 강한 사람 여기 강한 사람 뭐지? 저 사람은 왜 뒤에 흰색 통 넣는 느낌이 완전 나름 나는거지? 뭐야? 지금 2022년이라고? 여기 진짜 2022년이야? 과제, 너가 과제니까 저기 저 사람들한테 말 좀 걸어봐 여기 진짜 2022년이 맞아? 저..저기야 여기 지금 몇 년도에요? 네? 2022년도인데요? 왜요? 예? 지금 2022년이라고요? 아니 1977년 아니에요? 잠시만..이..이건 뭐에요? 근데 그거 보고 여기 몇 개에요? 에잉? 1977년이요? 여기 한동대회라는 곳인데 그 정상전자 고급 학생들이 몰려있던 유터놀이에요 아하! 지금 보여줄게요 저..고기앨범에ado 여러분рать 그 정상계는..이 administer 딱 lado Daah mon blog 보드onedest 무ω given 목소리ез 내 Eve 사 blended 나아 virtual 난 오이게ikat 너루 huh rests 伊 io 勝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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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도 끊고 있는 거는 못 빠지는데 2022년이나, 청구가 77년이나 눈두덩은 빨개질 때까지 코딩하는 거 뭐 변화 없구만 아, 너 노트북이 뭔지도 모르면 랩시를 뭐 들어보지도 못했겠네 아무튼 난 랩시에서 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나와서 먼저 간다 와, 내가 나가실 때 영혼이 가시게 말란다 저 사람은 흐릿자라고 펀치카드 구멍들고 컴파이어라고 다 혼자 가 아니지, 다 같이 한 거잖아 그러게, 우리 왜 멀리 자고 뚫는 거 다 같이 하는 생각을 안 했지? 그러게, 우리 맨날 서로 펀치카드 안 보여주려고 난리쳤잖아 그냥 서로 알려주고 다 같이 하면 안 되는 건데 아, 그러게, 그냥 우리 서로 케어하면서 그러면 되는 건데 어? 저거 펀치카드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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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의 택가 지옥에 내 꿈을 가볼 때가 계속 막던 꿈속이 지나가게 해주지 말아 고기를 봐 죽고 힘들 때 내 얘기인데 언제나 이 곁에 서 있을 때 혼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 내가 너의 눈 담아줄게 참여해 전화가 한 번만 더 높여 원 이cc Chang이 공격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